야아 예 80km 부각단속 종점입니다 나가면 IW가 이렇게 이야 오토매틱 코치인가 어 코치 아 오토매틱 같은데 코치인가 시행중에는 속도계를 이걸 보는게 아니고 저 탁 넘어갔구요 아아 58km 지금 뭔가 삐적 튀어나온거지 아니 저 바깥에 주행방향 S 내 앞에까지 와봐 어 차 바깥으로 차 바깥으로 차 바깥으로? 위에? 본네트 위에 뭔가 있어 주행방향 주행방향 그 밑에 속도 밑에 주소 주행방향 어떻게 보이지? 이야 이게 아 이야 어우 이거 다 가죽인가? 가죽이 소가죽이 이야 전단계 80km 신호외반 과속단속